호르몬은 신진대사, 성장 등 신체기관 대부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호르몬이 불균형해질 경우 우리 몸에는 여러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호르몬 불균형의 8가지 증상에 대해 즉시 알아보자. 1. 피로 영향이 부족하거나 생활 패턴이 불규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로감을 느낀다면 코르티솔 수치의 증가나 활력에 관여하는 호르몬의 감소를 의심해 볼 수 있다. 2. 지속적 식욕 과식을 계속하게 되거나 단 음식이 당기는 경우라면 호르몬 불균형의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유제품, 설탕 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다. 3. 인지장애 호르몬 균형이 깨지게 되면 코티솔이라는 화학물질의 수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기억상실,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4. 체중 증가 특별히 식습관에 문제가 없음에도 체중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 경우 호르몬 불균형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가령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을 경우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게 되며 이 경우 신체는 특정 부위에 지방을 더 많이 저장하게 된다. 5. 탈모 디아이드로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 이상이 생길 경우 탈모 증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탈모 예방 및 치료를 꾸준히 해야 하고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호르몬 수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6. 소화장애 지속적으로 소화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라면 위장관 활동에 관여하는 세크레틴, 가스트린, 콜레시스토키닌, 호르몬의 불균형을 의심해 볼 수 있다. 7. 다한증 폐경기에 있는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생성 감소로 다한증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영양결핍 및 호르몬이 불균형할 경우 젊은 여성에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피토에스트로겐, 이소블라본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자. 8. 성욕 감폐 성욕에 관여하는 안드로겐 호르몬이 감소할 경우 성욕이 감소하게 되며 여성의 경우 질건조증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다.